조금 더 보충을 해야 돼요 뭐 이 산소센서는 지르코니아 하고 있습니다 지르코니아 지르코니아 산소센서는 배선 몇 가닥만 있으면 된다 한 가닥만 있으면 돼 한 가닥 기본적으로 다른 센서들은 기본적으로 몇 가닥 있어야 돼 세 가닥 있어야 돼 그 세 가닥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tps 얘기할까요 5볼트 줘야 되지 맞잖아요 가변 저항에 5볼트 줘가지고 어떻게 저항 거쳐가 피드백 받는가 필요하겠지 바뀌는 전압값 그 다음 뭐다 접지 기본 3개는 필요하다고 해 근데 얘는 뭐다 배선 하나만 있으면 돼 왜 전원 안 받아도 된다 했잖아요 전원 안 받고 지가 산소센서 분압차에서 지가 알아서 전원합을 만들어낸다고 그게 지르코니아 지르코니아 그럼 뭐만 있으면 돼 0볼트하고 1볼트 사이 출력감만 나가는 이슈로 나가는 그 배선만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럼 접지는 어떡할 건데 마이너스 차체 그 센서가 묶이는 볼트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차체는 전부 다 뭐야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 굉장히 민감해요 왜 이 미세하게 전압차이를 가지는 놈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충격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잘 망가져요 굉장히 조심하게 다뤄야 돼요 그리고 얘 제대로 센서가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한다 우리가 테스트기를 써요 테스트기를 쓰는데 우리 테스트기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 아날로그 테스트기와 디지털 테스트기가 있어요 아날로그 테스트기는 뭔데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이렇게 바늘이 움직이는 거야 바늘이 바늘이 움직이면서 수칙값을 읽는 거야 아날로그 테스트기 디지털 테스트기는 뭔데 숫자를 댔을 때 우리 전자시계 있잖아 전자시계 그런 숫자가 디지털 숫자가 나오는 방식이지 반을 움직이는데 전류를 엄청나게 많이 소모시키거든요 그럼 어떻게 얘를 움직이려면 작동되는 전원 작체도 어떻게 전류 용량이 높아야 돼요 그 아날로그 테스트기로 얘를 점검해버리면 거기에 어떻게 쇼티 먹고 맛이 가요 사원센서가 그럼 얘를 테스트할 때는 항상 뭘로? 아날로그 쓰면 안 되고 뭘로? 디지털 멀티메터를 써야 된다고요 아시잖아 저런 시계가 훨씬 더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지 뭐보다? 전자시계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먹어요 전원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미치겠지? 할 게 많아서 책봉 한번 더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지르코니아 센서지 아 깝깝하거든요 얘가 얘가 작동을 제대로 하려면 300도가 넘어야 돼요 300도가 넘을려면 어떻게 된다?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지만 어떻게 된다? 피드백 제어 해가지고 공연비제 14.7대 1에 굉장히 가깝게 맞춘다고요 근데 이 온도를 자연적으로 기다리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기다리는 거지 오래 기다려야 돼요 데워지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다? 티타니아 산소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티타니아 산소센서는 여기에 똑같이 쓰는데 여기에 뭐 티타니아 소자를 일부도 팁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외부에서 전원을 넣어요 외부에서 전원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예열기를 집어넣어요 가열기지 가열기 센서 자체를 어떻게? 빨리 예열시키는 코일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단시간 내에 어떻게 정상 작동 범위로 빨리 올라가겠지? 정상 작동 범위가 되기 전에는 피드백 제어 안 해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온도가 낮으면은 기본 분사량보다 어떻게 연료를 더? 많이 쏜다 했잖아 그럼 당연히 농후한 혼합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예열 안 됐을 때 계속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작동 온도가 되기 전까지는 얘는 크게 일을 안 해요 피드백 제어를 거의 안 한다고 해 그럼 그렇게 빨리 전자제어를 해야지만 배출가스 중에서 UMR 물질도 작게 나고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뭐 티타니아 산소 센서를 써서 외부에서 전원을 넣어주는 거지 외부에서 전원 받았기 때문에 뭐 예열 장치 가열하기도 좋고 그리고 외부에서 전원 받아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얘는 몇 볼트에서 몇 볼트 출력한다? 센서 출력값 거의 똑같지? 아까 센서 몇 볼트에 몇 볼트 움직이대? 그렇지 0볼트에서 5볼트 사이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얘는 0볼트하고 5볼트하고 사이로 움직이는데 자 아셔야 될 게 지르코니아하고 티타니아하고 농후 히박이 반대로 바뀐다고 기억해두시면 돼요 정확하게 그럼 뭐야? 5볼트 가까울 때가 얘가 뭐다 호나피가? 어 히박하다예요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 편하게 0볼트에 가까울 때가 뭐다? 농후하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아까 얘기했지만 예열기가 들어가서 빨리 정상적인 작동 온도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요 현재 쓰는 건 대부분은 뭘 많이 쓰겠어요? 티타니아를 많이 써요 근데 시험 문제는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여기서 많이 나와요 왜? 최초에 전자 제어가 들어가서 피드백 제어를 하는 산소센서가 나왔을 때 엄청난 혁신이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산소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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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시중에 깔려있는 문제가 대부분 다 어떨 때? 지르코니아 타입 쓸 때 나왔었어요 그래서 산소센서 문제 중에 따로 언급 없이 산소센서라고 얘기 나오면 무슨 타입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르코니아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때 당시엔 티타니아가 없었거든요 티타니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지르코니아와 티타니아 이렇게 구분지어서 문제를 내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 별 얘기 없이 그냥 산소센서라고 표현을 한다면 무슨 산소센서? 지르코니아 산소센서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주류를 이뤘어요 그게 뭔데? 전압이 0.9V일 때 연료의 분사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연료 분사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잖아 연료 분사량을 줄여야 된다 그렇게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정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파형도 읽어가지고 파형을 보고 어떻게 된다? 혼합비가 지금 농후한 상태인지 희박한 상태인지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자 이거 보세요 파형 이 파형이 이렇게 나간다 자 이런 파형이 나옵니다 혼합비가 농후한 상태입니까? 희박한 상태입니까? 농후한 상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한 주기로 잘라보시면 되지 어떤 게 긴다 시간이? 위에 게 길거든 그럼 이거 뭐다 혼합비가? 농후한 상태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그래프를 보고도 그리고 평균값이 0.45V 정도 되죠 왜 0.45V로 쭉 출력 안 하는데 피드백 제작을 한 대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로락 내리라 갑니다 그리고 이론적 공연비가 가까워가지고 특히 0.45V 되는 부근에서 갑자기 바뀌어요 전압이 오로락 내리라 위에는 완만하게 변하는 대신 중간쯤에는 경계선은 굉장히 급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정비하시는 분들은 다 준비를 해두셔야 되지 그리고 아까 말